한방에서는 약식동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먹어라 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음식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또 설령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이것저것 먹었더니 독소가 여기 축적되어서 질병이 생겼어도 뭐가 약이 될 수 있어요? 그 에덴의 음식을 돌아가서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약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중에서도 정말 으뜸이고 정말 탁월한 음식 중에 약으로 쓸 수 있는 식품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최고의 항암식품 마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늘 그러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건 유전자 자체 속에 젖어있는 음식이기도 해요 옛날에 곰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이 됐다고 그래요? 쑥하고 마늘 먹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신화 하나 만들 때도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늘은 정말 신기하다 할 정도로 최근에 양방영양학에서도 이야 이건 그 자체가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암협회에서도 45가지 항암식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마늘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어떤 치료가 되는 음식 속에도 마늘이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이 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식품일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병원균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늘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 색깔 이 한 방에서는 양방에서는 막 쪼개고 쪼개서 진리를 찾는데 한 방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관조하면서 그 속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약을 찾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에너지의 작동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어떤 음식을 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딱 색깔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얀색, 하얀색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태양에서 똑같은 빨, 주, 노, 초, 파남보 색깔이 날아와도 그 색을 100% 거부하면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흰색으로 보입니다 다 틀린 것 같아도 만드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흰색 식품을 먹으면 여기에서 어떤 병원균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와도 거부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00% 받아 버리고 저항할 때 바로 하얀색 속에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고 특별히 마늘을 먹을 때도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내 몸에 들어와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이것을 딱 걷어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치료제가 되고 영적으로도 마늘과 같은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의 화살이 나를 공격하고 쓰러트리려고 해도 받아 치면서 저항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현미경 없을 때부터 경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늘은 이게 보통 식품이 아니다 먹어보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 대해서 동서고금의 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특별히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가장 강력한 항암식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쪼개고 분석하고 이 음식에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45가지를 발표를 했지만 그중에 첫 번째로 마늘을 올려놨어요 또 이 시사주안지 타임지에서도 몸에 좋은 식품 10가지 식품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를 딱 갖다 종합해본 결과 1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마늘이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또 이 피라미드를 딱 무덤을 열어보니까 그 5천 년 전에 벽화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피라미드를 만든 노예들이 다른 건 몰라도 체력은 있어야 일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 양파와 함께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게 애국의 대표적인 음식 아니겠습니까 또 의학의 양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마늘은 근육이완제, 이뇨제, 설사와 피부병 치료제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또 한방에서는 마늘은 일해백리다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 정도 해로운 게 있을까 조금 아리고 쓰린 것 정도는 해로운 거죠 그러나 100가지가 이로운 식품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동의보감에는 마늘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종양, 암을 없애주고 복통, 냉통, 급체, 토사, 광란증을 다스린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과 영양학자들이 마늘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을 정리해서 마늘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마늘은 항피로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먹으면 피곤한 것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경험적으로 알았지만 요즘에 왜 그런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늘 속에는 비타민 B, 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피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나려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포도당 혼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궁이에서 우리가 먹은 이 음식이 잘 소화가 돼서 미토콘드리아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이 들어가면 양은 적을진 모르지만 여기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양이 작다고 무시했는데 얘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 대표적인 불쏘시개 영양소가 비타민 B, 완입니다 이게 어디에 좀 들어있어요? 현미 껍질 속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비타민 B, 완은 저장이 안 돼요 그냥 그날그날 이게 없이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데 많이 저장이 안 돼요 그날그날 먹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단점인데 그런데 이 마늘 속에는 비타민 B, 완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타민 B, 완의 별명이 티아민입니다 티아민인데 이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늘 속에 있는 이 비타민 B, 완, 티아민은 알리하고 손을 잡고 들어와요 그래서 알리티아민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현미 속에 있는 티아민, 비타민 B, 완은 그냥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빠져나가 그날 쓸 것만 꼭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그날 먹을 것만 쓰고 나머지는 저장이 안 되는데 마늘 속에 있는 비타민 B, 완은 마늘에 있는 알리신과 만나면서 알리티아민이 되는데 얘들은 다른 비타민 B, 완 보다도 20배 이상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 불소시계가 많이 마늘을 먹으면서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니까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식품이다 양방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과로했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피곤이 자꾸 밀려오는 사람들은 마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주면 활력이 넘쳐요 언제나 아침에 일어난 사람처럼 그냥 초롱초롱한 것입니다 비타민 B, 완으로 요즘 영양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스테미너 식품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욕이 증진이 돼요 소화를 잘 시켜서 먹은 음식이 잘 들어가고 또 장작도 소화가 잘 되게 해주니까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면서 피곤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마늘과 같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냥 연초에 한 3일 동안 성경 한 번 읽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살아갈 힘밖에 없어요 다 빠져나가 그런데 마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되시는 분으로 여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빛이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알량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권고합니까 마늘과 같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영접하면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내가 힘이 없어 쓰러졌을 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살면서 언제나 나이와 상관없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영적인 마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육적인 마늘로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삶의 원동력의 공급자 되시는 그 마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1987년도에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의과대학인 로마린대 대학에 벤자민 박사가 연구한 결과인데 마늘 농축 추출물 1g씩을 1g씩을 6개월 동안 먹였어요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 60% 내지 70%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냥 콜레스테롤 조금만 높아서 고지혈증입니다 그러면 그냥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주죠 공짜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맛있다고 실컷 먹어놓고 그냥 약 하나를 먹고 내려가기를 원하니 이게 로또 정신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공짜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간이 나빠집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B형 간염도 없고 C형 간염도 없는데 80 넘은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노란해지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래 도대체 왜 그러느냐 결론은 콜레스테롤 조금 높은데 그거 먹으라고 해서 약을 한 10년 먹었더니 그 부작용으로 왔다고 결론이 났어요 간 이식 수술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간성 혼수로 한 달에도 두 번씩 응급실을 실려가야 될 정도예요 어떤 약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간경화증까지 싹 사라지는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 마늘이 또 한 몫을 했어요 콜레스테롤이 피가 흐르는 혈관에 덕지 덕지 달라붙으면 이 혈관 길에 자꾸 높은 언덕이 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피가 흐르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콜레스테롤 같은 마음이 마음의 길에 자꾸 쌓이면 교만의 언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때 마늘과 같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낮춰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0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낮은 곳은 높여줘요 괜히 쓸데없이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교만한 눈은 낮춰주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마음의 길 교만의 마음으로 너무 높이 언덕이 쌓여 있거든 마늘과 같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그 교만한 콜레스테롤 덩어리 낮아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좌절과 낭망과 열등감으로 저기 골짜기처럼 마음에 길이 패인 사람들은 또 그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늘은 혈전 용해 효과가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마늘을 먹으면 피가 막 떡처럼 굳었는데 이 혈전을 청소를 해줘요 혈전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피가 술술 돌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혹시 수술할 일이 있다 그러면 10일 전에 마늘을 끊어야 돼요 아니면 피가 너무 묽어서 수술을 했는데 지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스피린 같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생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가 뭐 여기에 왜 검은 만점이 생기는 할아버지들이 많은지 몰라 왜 그래요? 아스피린 부작용이에요 아스피린이 얼만큼 나에게 필요할지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똑같아 알약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과도할 수 있어요 너무 묽어져서 혈관 밖으로 피가 새 나온 증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것도 보기 싫은데 여기 뇌혈관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뇌출혈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더하지도 않고 들하지도 않고 가장 피가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조절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 피가 굳어서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마늘처럼 우리를 굳은 마음 풀어주시고 언제나 부드럽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이 마음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면 어느새 이 굳은 혈전이 다 풀어지고 옆 사람과도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늘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요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게르만윤이라고 하는 성분이 알로에 속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로에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항암식품 중에 넘버 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연구한 것도 보면 마늘을 먹는 나라 사람들이 유의한 발병률이 50%가 더 적어요 또 결장암 환자가 30%가 더 적어요 감기가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여기다 뭐 걸고 다녀요 마늘 목걸이 걸고 다녀요 미신처럼 발달하기도 했지만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살균력이 있는 거예요 마늘은 특별히 이 암을 억제하도록 도와주는 유기성 게르만윤 성분과 셀레늄, 디아릴 디설파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이 마늘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현대 영양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결장암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혹시 쓴 뿌리와 같은 암뿌리가 자랐을지라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뿌리를 딱 암을 뽑아버리게 해주는 이런 이 마늘과 같은 음식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먹어야 되니 내 마음에도 영적인 암이라고 하는 쓴 뿌리가 자라고 있을 때 이 마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나만 마음이 쓴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옆에 사람도 너무 괴로워 같이 살기가 그런 영적인 암의 뿌리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뽑아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늘은 강력한 살균 음식입니다 타임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마늘 속에 알리인, 스크로진, 알리신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항생제가 페니실린 아니겠어요?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물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1mg은 페니실린 15유닛과 맞먹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늘의 알리신을 12만 배로 동종 테라피, 동종 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10만 배 묽게 해도 그 에너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마늘의 알리신을 12만 배로 묽게 희석을 해도 결핵균, 디프테리아균, 장티프수균, 임균 등에 대해서 항균 능력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 나를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균들 죄악의 세균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이런 마늘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걸 다 소멸시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18편 12절부터 보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 쌌세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후원이 되셨도다 어떤 질병이 나를 지금 애워싸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 나를 우겨 쌌려 한다 할지라도 이 마늘과 같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우겨 쌓여지지 않습니다 거꾸러트림을 막 하려고 해도 거꾸러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찬송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늘은 스테미너를 증가시켜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 남자의 정자, 정충을 만드는 주재료가 아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마늘 속에 그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테미너를 넘치게 한다고 하는 거의 모든 것 속에는 쪼개보면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마늘이 대표적으로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마늘을 먹였더니 정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말초혈관계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또 이 피가 잘 모여들게 해주는 효과까지 겹치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마늘을 못 먹게 합니다 마늘화도 없는데 그거 먹고 힘드니까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이 스테미너가 넘치게 해주는 그런 식품이기도 하다 아가서 8장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랑의 마음을 더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늘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면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배탈이 났다 뭔가 갑자기 설사가 난다 뭘 좀 의심할 수 있을까요? 먹은 음식 속에 없던 균이 들어갔다라고 의심할 수 있죠 어떤 음식이 썩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늘을 먹으면 얘는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균들을 살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통마늘을 껍질채 오븐에다가 구워서 먹으면 제일 좋아요 마늘을 껍질채 통채로 구워서 먹으면 아린 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치료 성능이 더 높아져요 아주 맛도 좋고 먹을만합니다 또 무좀, 백선, 탈모증 어떤 무좀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마늘에 생즙을 짜서 환부에 바른 후 이 마늘즙이 이제 마르면 씻어낸다 그러니까 원리는 살균력이 있다는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또 치질이 있다 치질이 있다 그러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이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구운 다음에 그 환부에 이 따뜻한 걸 좀 찜질을 해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감기가 걸렸을 때는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죠 마늘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암환자들이 하루에 구운 마늘 한 통 정도씩을 먹으면 이거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됩니다 마늘을 석쇠에 구워서 먹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건 통채로 구우면 타는 것도 없겠죠 그렇게 먹으면 좋아요 또 초기 위험 심한 위험은 좀 속이 쓰려요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기 위험일 때는 마늘을 강판에 갈아서 그냥 먹으면 너무 세니까 좀 희석시킨 생마늘즙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쓰리면 이게 위험이 심한 거니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기일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에 통마늘을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은 다음에 하루에 한 번 두 쪽씩 먹어주면 좋다 그런데 일단은 마늘을 어떻게 먹을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효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맵죠 쓰려요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늘의 자극적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우면 없어져요 요즘은 굽는 것도 오븐이나 쉽게 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삶아도 없어져요 삶아도 그 효능들은 있습니다 식초에 담궈놔도 좋습니다 식초가 이 좀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는 안 좋지만 재래식으로 발효를 시킨 식초는 괜찮습니다 거기다 담궈놓으면 싹 매운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먹어도 좋고 좀 재래식 간장에 절여도 매운맛이 없어지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 특별히 흑마늘로 먹는 게 제일 효능은 좋아요 흑마늘 흑마늘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냥 보통 마늘보다도 뭐가 더 좋은가 하면 일단은 마늘을 발효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막 삶은 것도 아니고 군 것도 아니고 이것을 미생물이 발효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증가가 돼요 얼만큼 증가가 되는가 하면 항산화 효소가 생마늘보다 10배가 더 증가가 되고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7배가 더 증가가 됩니다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16배가 더 증가가 돼요 그러니 한두 주 흑마늘을 만드는 수고로움이 가치가 있죠 그게 그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런 항산화력이 10배 이상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늘은 알이고 쓰리지만 흑마늘은 맛이 어때요 초콜릿 맛이죠 그 단 성분 과당이 7배가 더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쓰던데 흑마늘은 그건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만들면 아이들도 먹습니다 하나 주면 더 달라고 그래요 초콜릿인 줄 착각도 해요 SR1 시스테인 항산화 물질이 생마늘에는 없는데 생겨 증폭될 뿐만 아니라 생기기도 해요 또 자극이 없어집니다 쓰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마늘이 좋지만 못 먹을 사람들이 많아 쓰려서 흑마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흑마늘은 너무나 좋아요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 일반 마늘에는 없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혈전 용해 효능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서 진짜 수술을 하려면 이 마늘을 끊어야 될 정도로 좋습니다 이걸 꾸준히 먹으면 아스피린은 아듀해도 돼 아예 안 먹어도 돼 그보다 더 혈액순환을 잘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마늘을 만드는 법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잘 못하는데 한 번 알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무엇이고 그렇죠? 마늘을 잘 사야 돼요 가능하면 이 알이 작으면 까기가 힘들죠? 그래서 알이 좀 크고 예쁜 게 좋습니다 뭐하고 예쁜 게 좋은 거예요 예쁘다는 게 뭘까요? 좌우 대칭이 된 걸 예쁘다고 그래요 막 태어난 아이도 압니다 예쁜 걸 간호사 얼굴을 딱 한 달 된 아이한테 보여줬더니 못생긴 간호사는 쳐다본 동만둥 그러고 예쁜 간호사는 계속 쳐다보더래 얘가 뭘 보고 예쁘다는 걸 아나? 안 배워도 알아요 좌우가 대칭이면 예뻐 옷이 왜 예뻐요? 다 대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찌그러진 걸 예쁘다고 합니까? 그럼 찌그러진 게 왜 나쁘냐? 우리 유전자는 좌우로 대칭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대칭이면 안정미가 있고 예쁘게 보여요 딸기도 찌그러진 걸 먹는 건 안 좋아요 뭔가 방사선으로 맞았든지 농약으로 맞았든지 하여튼 뭔가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검사 안 해봤어도 그래서 아주 예쁘고 딱 이렇게 무슨 기형으로 생긴 거 이런 건 방사선 맞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이 아주 균형지고 그리고 쭈글쭈글한 것보다도 탄력 있고 윤기 있고 이게 제대로 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종 마늘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걸 딱 삽니다 사서 한 3kg 내지 5kg 정도 사서 뿌리를 잘라야 돼요 뿌리에 뭐 흙 같은 거 있으니까 뿌리를 자르는데 마늘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는 자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줄기도 자르는데 속살이 안 보일 정도로만 잘라요 이걸 다 일부러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깔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면 제일 겉대 거 하나 정도나 까든지 뭐 굳이 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먹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발을 했더니 금방 예뻐졌죠? 이 마늘을 껍질을 벗기지 말고 집에서 전기밥솥 오래 쓰다 보니까 새 거 사면서 좀 밀어놓은 것 있죠? 그거 하나면 좋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마늘을 넣어요 넣는데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밑에다가 체반 하나를 넣으면 이 밑에 눌어 붙는 걸 좀 방지하니까 더 좋을 거예요 뭐 어차피 버린 거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취사로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삶아져 버려요 그게 아니고 보온으로 누르는 겁니다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효되는 온도가 보온이에요 그냥 따뜻한 정도 그래서 10일 내지 20일 정도 기다립니다 14일이면 14일이지 왜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국말이 제일 세상에서 과학적입니다 밥 쌀을 넣어 밥 지을 때 뭘 얼만큼 넣으라고 가르쳐요? 몇 밀리 그럼? 그럼 몇 밀리 그럼? 그럼 틀린 거예요 이게 묵은 쌀이냐 햅쌀이냐 여주 쌀이냐 다 틀려 과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얼만큼 넣어야 돼?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과학적이야 거기에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걸 찾아내는 게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이 굵으냐 알이 또 작으냐 이거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는데 며칠 그럼 틀려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아 지금 딱 익었겠다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게 조금 빨리 끄내면 이게 매워요 맵다고 그래 자꾸 잘못 안 거예요 보통 크기에 따라서 12일 내지 20일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딱 열어보니까 새카만 진물이 나와 있죠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밥솥 뚜껑을 딱 열어놓는데 질뻑질뻑한 거 이거 먹으려면 손이 다 새카매지니까 여러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3일 내지 5일 정도 자연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도 발효 숙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꼬독꼬독 하면 이런 체반이나 이런 그릇에 내놓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거기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갖다 놓으면 숙성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밥솥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냉장고다 느니까 쓰린 맛이 에린 맛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면 달콤한 맛만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그냥 지퍼백에다 넣어요 이대로 지퍼백에다 넣어서 냉장고에다 넣으면 몇 달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끼에 한 통까지는 괜찮아요 하루에 하나 욕심 부리면 한 통씩 세 번 이렇게 먹을 때마다 하나씩 내놓고 그걸 직접 까서 바로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발효가 잘 된 흙마늘은 찐덕찐덕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이게 몇 번 시행착오가 딱 생기면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밥솥 하나 나오면 뭐 한 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몇 주 기다리느냐 그러는데 하나 먹고 바로 하나 또 암쳐놓으면 이거 먹는 동안에 얘가 또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걸 사 먹는다 그러면 인건비가 붙어서 비싸집니다 그냥 집에서는 그냥 몇 분 투자하면 계속 먹을 수 있고 그냥 큰 애 작은 애 다 보내줘도 돼 그래서 이 흙마늘을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만들 때는 그냥 마늘 원가만 들면 최고로 좋은 보약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는 원리는 먹어보면 좀 속이 쓰리죠 뭔가 자극적인 성분들이 있어요 황성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떤 도전이 들어오면 응전을 합니다 누가? 면역세포가 그래서 이 속이 쓰리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내 몸이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더욱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저항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어떤 시련이랄지라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인물로 연단이 되는 것이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한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 정도 되면 에이 안 믿어 교회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나를 큰 인물로 봐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니 마늘 하나만 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지각색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천연 치료제로 활용하면서 마지막 코로나가 아무리 난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 면역력만 강하면 나를 괴롭히는 세력 중에서 제일 생기다 만놈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생명체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지고 노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못 먹게 했고 그랬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나의 세포 단위도 구성하지 못한 그 생기다만 생명체도 되지 못한 코로나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지금 가지고 노는 겁니다 놀이계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시고 에덴의 음식 먹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코로나를 아주 넉넉히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집 하나 없이 온전히 보존된 건강한 상태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